그러다가 여기 우리 사장님이 성질이 드럽더라고 시끄럽다고 하잖아 줄였다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또 쉬었다고 그러다가 오늘 또 끝나갈 때 손 죽었지 뭐 나 돈 받는 게 없으니까 어머어머 뒤에서 듣고 있어 절하러 다 들었나봐 어머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형 성질 참 좋아요 자 정주고 마음주고 갑시다 이리와 나나나나나 너도 나를 사랑했잖아 나 정주고 마음도 지고 질깔지만 도쳐놓고 울리고 간 사람 돌아서 간 사람 아주 날 흘러나도 몰랐네 보지 않냐는 휴대폰만 대만 지녀가서 안 되도록 그리움을 찍었나 사랑은 나 혼자 했나 3번 자세 좋아했잖아 누나는 몇번 자세 좋아해? 코알면사나 먹지마 홍자여 흰자여 오늘도 홍자로 들었나니네 좋지 나나나나나나 출발 출발 모두처럼 울리고 간 사람 돌아서 간 사람 땀이 될 줄 나는 몰랐네 보지 않냐는 휴대폰만 대만 지녀가서 한편으로 그리움을 찍었나 사랑은 나 혼자 했나 누나 누나 나도 사랑했잖아 보지 않냐는 휴대폰만 대만 지녀가서 한편으로 그리움을 찍었나 사랑은 나 혼자 했나 너도 나를 사랑했잖아 너도 나를 사랑했잖아 너도 나를 사랑했잖아 너도 나를 사랑했잖아 축하해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